정용래 유성구 청장이 14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11개 동 연두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연두순방을 통해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 민원실도 함께 운영됩니다. 정용래 청장은 23일까지 11개 동을 모두 순방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들이 직접 배석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들을 바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민원실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 유성구에서 더욱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